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전 궤를 섬기고 있는 설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3일상 17장 32절로 3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혜로운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벽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가로막힌 벽을 보면서 한탄하거나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지혜를 짠해서 그 벽을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현대그룹을 창설한 고정주영 회장이 젊은 시절 인천 부득가에서 막노동을 할 때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노동자 합숙소에서 자는데 빈대 때문에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 끝에 긴 나무 탁자를 만들어 그 위에서 자려고 했지만 빈대가 포기하지 않고 상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절묘한 아이디어를 짜내어 세숫대 한 4개의 물을 채워 상다리 밑에 두었습니다 설마 빈대가 물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빈대가 또 공격을 해왔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천정으로 기어 올라와 침대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벼룩을 무시하면서 뛰어봤자 벼룩이제라고 하지만 벼룩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도전해서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현대그룹을 이루어내면서 어려울 때마다 빈대를 교훈 삼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패는 해도 괜찮지만 포기는 해서 안 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운명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과 시간을 통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가겠다는 예지를 믿고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역학인 통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주어진 운명과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 때문에 물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두려움 이것은 신앙의 적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며 죽는 것입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사는 사람과 죽는 사람의 차이는 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느냐 아니면 희망을 갖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과 결단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일관계가 보복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위기를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윗의 인생 철학은 매사의 하나님과 더불어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요 가정에서도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만큼 존재감 없이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식구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목동 노릇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같이 아버지 양을 몰고 산으로, 들로, 그리고 계곡으로 다니며 양치기를 했습니다 늘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살다 보니 다윗은 자연을 노래하게 되고 아름다운 시를 쓰면서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자연과 풀벌레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감동하게 되었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도 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생활했기에 그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가졌고 그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이스라엘 전국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둘째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세계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비참한 현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일관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외안부 문제나 강제 진영 문제도 우리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나라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불레색과의 전투도 하나님의 눈을 가진 다윗의 거룩한 분노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 훈련된 삶 그대로를 사용해서 골리아스를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실력을 쌓아 영적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